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면서 혼자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미치지 않고서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상식이나 양식을 미뤄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대로 했으면 안 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소 격한 표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은 단신 때문입니다. 더불어뮤당 소속의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세금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는 초등용돈수당을 아마 만드는 모양입니다. 대전총국의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가 전한 내용이 4월 26일자에 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짜 마인드 대전대덕구 초등학생에게 용돈수당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이 나간 건가 아니면 내가 정신이 나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대덕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에게 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왜 지급해야 되느냐? 세금으로 왜 공짜로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느냐? 그게 네 돈이냐? 그게 네 돈이냐? 그게 네 돈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전대덕구는 오는 10월부터 초등학교 4, 6학년 어린이들에게 매달 2만 원씩 용돈수당 초등학생 용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4월 26일 날 밝혔다고 합니다. 대상은 모두 4,340명 연간 10억 2천만 원씩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초등시행 용돈수당을 주는 것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4학년 6학년만 왜 주냐? 1학년 3학년은 왜 안 주냐? 중학생은 왜 안 주냐? 고등학생은 왜 안 주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대덕구는 5월 6일 날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가지고 6월 달에 구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거의 맛이 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제가 배운 경제관이라는 것은 근로든 뭐든 간에 기여를 하고 보수를 받는 그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경제관이자 근로관이지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뭔가 근로를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지력을 제공한 다음에 돈을 받는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 기여 없이 그냥 쿡 4학년부터 6학년 대전대덕구에 속한 학생들을 뽑아서 용돈 2만 원씩을 준다. 이게 쓸 수가 없는 일이죠. 아마 제 정신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오는 5월 3일 날 오후 4시에는 하남대학교의 무화아토홀에서 조례안에 대한 주민권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용돈수단은 지역합회인 대더이로움으로 지급되고 대덕군에 지정된 가명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용돈수단은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더 앞권입니다. 바람직한 경제관념을 형성시켜 아이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람직한 경제관념이 어떻게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경제관념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바람직한 경제관념이냐. 말 좀 제대로 하고 살자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대덕구는 내년부터는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생들에게 내년 기도는 아마 4,648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또 입학축하금을 10만원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입학축하금을 주는 기초자치단체는 경기과천광명 등 6곳입니다. 이것도 좀 처음 알았네. 입학축하금을 왜 세금으로 줘야 됩니까?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정말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지가 되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그런 번영의 초석이죠. 용돈 수단은 정말 제가 볼 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나라가 퇴양과 퇴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이한고 괴이한 일들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IMF에 이어서 드디어 대표적인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국재정건전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더 구스한 한국 담당이사는 4월 26일 날 서울경제와 이메일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되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화와 부채 궤도 안정화를 약속하고 이를 지킬 능력이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전망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국의 부채가 더욱 악화된다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 무디스는 현재 한국에 대해서 세번째로 높은 신용등급인 AA2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는 영향이 없다라도 다음 정권에서는 국가신인도 하락이라는 그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빚 증가는 상당히 우려할 만합니다. 2024년도 국가채무 DI 기준으로 1347조 원을 국내 총생산에 대비해서 보면 그 비중이 59.7%입니다. 이것은 바로 2020년도 43.9%에서 4년 만에 16%포인트 오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가채무 DI 기준으로 결국은 국가채무를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중이 4년 만에 16%가 오르는 겁니다. 이미 얼마 전에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2, 3년 뒤에 군행저정으로 돌아가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서 한국은 오히려 계속해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태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재정 정상화 조치가 부족한 데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가 2천조, 기업부채가 2천조, 정부 부채가 2천조입니다. 총 6천조의 빚더미 위에서 지금 돌아가는 것이 한국경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용돈까지 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상되는 미래를 만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을 작성하면서 1980년대 초반에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났던 한치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지인의 친구가 그리스 출신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그리스 정부가 학용품까지, 대학생들의 학용품까지, 학비는 물론이고 공짜로 지구해서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을 저에게 전했던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재정이 망가지는 것은 이렇게 빠른 시간 내 대부분 망가기 때문에 무디스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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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